1번 1번 짱 귀여운데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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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비 바람 봐 약간 비워 지금? 예뻐요 유튜브 너는 우리의 고생을 모를 거야 야 근데 너무 예쁘다 하자마자 온 것부터가 굳이 너는 진짜 우리의 뭔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다 야 나 교통사고 났다 야 나 팝콘치게 타고싶다 나 팝콘치게 타고싶다 2개를 산다고요? 네 여기다 하는거 맞어? 귀엽다 눈 떨어져? 팝콘이 팝콘이 떨어져 팝콘치고 나서 시즈닝뿔이래 바보 와 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왜왜왜왜 근데 약간 팔로거면 네 그만하죠 이제 근데 아예 없는거 같다 이제 근데 얼음은 없어? 그냥 따뜻한거 먹자 뜨거운거는 없는데 그게 뭐야? 아 윤석정 웃돌스 벗었어 이랬어 아 윤석정 웃돌스 벗었어 이랬어 너무 추웠다고 아 여기서 한번 하자 비가 와요 비가 왜 이렇게 오는걸까 좋았어 귀엽지 너랑 출연할거면 관종처럼 출연하니까 너 많이 묻었다 야 하길 너무 잘했다 벌써 묻었네 많이 묻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양제 청국이다 영양제 청국이다 뭐야 주장을 됐어 환장인데 오 11월 19일 토요일에 하나 오 뭐야 오 오 편지도 오 나한테 쓸거야 엄청 길어 오 나만 볼거야 이거 크흐 대박 하세 새우 오자리 또 사야하는 것은 아니야 잠깐만 다시 자잖아 내가 찍을게 하핰 하하핰 희하오 희하우 너무 귀엽다 오 으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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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와 와 늦었어요 늦었어 글쎄요 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야 너 너 생각하세요 아 여기 있지? 아? 죄송합니다 언니도 해야지 제가 고마드릴게요 너 해야 돼? 응 잠깐만 응 이렇게 한 번 채연이가 말해줬는데 새로운 업체가 생긴데 그때 아 그래? 그냥 우리가 낼 건데? 아 그래? 나 예라비랑 한 번 사기로 했어 그래 그 정도 어우 예쁘다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래가 보이는데 엄청해 여기 위에가 왠만 탈북 지르라고 이거 보니까 여기 보죠 어 맞아 맞아 잘 나와? 진짜 업체야? 업체에서 나왔어? 와 확실히 예쁘게 나온다 다 집중했어 지금? 집중했어 아 여기 무색 할 수밖에 없다 야 와아아 어 잠깐? 둘이 가 보라야 빡치포즈 찍힌 것 같아 왜 빡쳤어 이거 좀 찍기야 해?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가들의 무섭다. 저 언니 손에 걸리면 끝장난다. 해 언니. 사진 찍어주셔서 또 옵션에 넣을까? 사진도 찍어드려요. 가시가 돼버린 보람이에요. 가시 가시. 가시. 와 지금 너무 예뻐. 소장 없어졌어요. 아이스. 조심하세요.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같이 찍으면 되지 않아? 보람이 뒤에서? 그래. 나 됐어? 니치 괜찮아? 나 곱창전골 먹었어. 나 순대국. 이렇게? 아 이거 예쁜데 가서 찍고 가는데? 아 예쁜데 예쁜데. 한 거 찍고 가라 좀. 아 수정이는 이런 거 찍었는데? 맞아. 나 순대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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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귀여워? 잘 찍어놨네. 나 못 찍었는데 진짜. 아 진짜?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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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. 프루츠. 언니 말하면 되지? 말해도 돼. 말 좀 해줘 제가. 아 내가 말해야 재밌어. 그래 숙정이는 어머니께서 그래서 말하라고 했을 때. 당신 있어? 유튜브에서 그랬어. 돈방. 못 눌렀어. 돈방민. 세레니티. 프루츠. 다음 볼다. 아 프루츠 드림. 아 프루츠 드림. 아 프루츠 드림. 지안이 안녕. 여기 봐봐. 간식. 간식. 지안이 간식. 진짜 많이 이쁘다. 장난감이 푹 빠져버렸어요. 아 쟤도 귀엽다. 너무 가슴 하신 것 같은데? 진이 형? 빨리 구독해달라 그래. 구독해주세요. 빨리 구독좋아요. 구독좋아요. 사랑해요. 일상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떤가요? 궁금합니다. 뭐라고요? 힘들어요. 바빠요. 와 용산에 올드페리가 생겼나봐요. 잘 왔어요. 끝났어요? 우와. 감사합니다. 미디움 두 개? 두 개? 우와 이거 뭐야? 나 안 먹어. 나 한 열 님만 먹을게.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야?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. 반반 없나? 그건 미디움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저 500원 차이잖아. 네.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줄리아 로버트 정말 예뻐요. 누가 예쁘다고요? 줄리아 로버트. 입이 너무 커. 입이 여기까지 있어. 그렇군요. 너무 예쁘게. 어 건너야 돼요. 눈치채기 헤이 아뜨라. 궁금해. 다행히 겨우는 뒷구멍인데 추운건데 동생은 내 넌 꼭 할 수 이상해. 아니야. 귀여워. 있잖아요. 수만 위험한 촬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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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카메라 의식한다. 카메라 되게 의식하시네. 이런 애들을 찍어야 돼. 도망가거든. 되게 좋아해. 안가보대. 네, 여보세요. 미쳤다. 될 놈 될이야. 반포대교에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이 어때요?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저도요. 기다려줘. 조금 전에 찍히는 40분간에 왔어요. 이렇게 창피해 놓았습니다. 너무 맛있게 해줘야 돼요. 너무 맛있게 잘 사주실 수 있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사주시지. 이렇게 놀다가 나오는거죠? 내가 출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놀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지? 이거는 그거 아니야? 응 왜 이래? 왜 이래? 슬프네요 뭐가? 오르르 말하기 전에 벨로라고 생각했대 그때가 제일 벨로야 말하면 그렇진 않아 사람들 10명 있는 하덕방 너 단체 그거지? 응 시골은 누구야? 시골은 누구야? 시골은 누구야? 거짓말 시골의 시골은 누구야? 시골은 누구야? 한국어는 누구야? 오빠 일러그라마를 안아놔서 우리도 풋풋해요 비디오로 찍으면 유튜브로 찍는거야? 아 저 큐트! 예뻐! 동영상이에요 이뻐 이뻐 오케이 뭐가 싫은 거죠? 저 오륜적이고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 서울 참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? 네 솔직히 맛은 없었잖아요 네 정말 멋지죠? 여기가 장식이라는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저사람들이 찾아봤을까요? 찾아봤어요 아 아...